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뉴은 매운걸이 즉양방송이버섯 가는 받는 의상 매운맛입니다 치킨이 너무 들어있어요 치킨을 먹어볼까요? 치킨이 원래 매콤해요 치킨은 잘 흘리네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즈가 얼마나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탕후라이 어묵 더 맛있네요 뱀 뱀 뱀 뱀 뱀 고기 뱀 뻥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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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드라마시아시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אם 내 쇠고 김치 먹으니 또 밥 먹지 못해 해주세요 바삭바삭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먹으러 왔습니다. 수건 잘 먹어요! 이 먹으러 왔거든요. 이 먹으러 왔어요. 차가운 느낌 달콤하면서 맛있네요 소금 바삭하고 맛은 더 맛있어요 바삭하고 맛은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지키지않은 이 기계에 아이스크림 매운 맛은 더 좋아요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매운 맛이 너무 좋아요 매운맛은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는 콜라 까다로운 고추 소스는 요즘 담아맛이 어떤 거죠? 소스는 참기름에 찬거예요 마요네즈가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는 굉장히 좋아요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소금은 저렴한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나는 이 보컬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먼저 먹으면 저는 이쁜에 먹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잘 먹으면 좋겠어요